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하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10년간 계속 하고 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여러가지 잡음이 생기는 거 알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 내용 자체가 팩트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내가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 하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참수를 내가 만든 건 아니거든 삼참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자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수학적인 사실공학을 확인하다 보니까 아 다음에 불변의 진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걸 제가 이쁘게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그런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보자마자 네가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느낌도 있거든 최근에 나오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주 예전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식건 어렵건 아니면 킬러건 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는 느낌이 살짝 좀 들거든 이유는 뭘까요? 이 내용 자체가 불변의 진리니까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저 이쁘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져